202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사례를 계열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사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문계열 합격사례를 안내해 드릴 장현경 입학사정관입니다. 합격사례에서는 평가자 입장에서 서류평가 시 합격자의 학업, 잠재, 사회 역량을 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했는지를 말씀드린 후 면접평가에서는 어떤 질문을 통해 역량을 검증하였는지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학과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역량 면에서 학업성적은 주요교과 평균 2.73 등급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주요교과 성적의 하락이 있었으나 3학년 1학기에 전과목 성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제수학과목의 수학창의탐구대회 수상경력과 수학관련 독서활동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재역량 면에서는 관심 분야였던 회계와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등의 진로활동을 진행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더불어 전공과 관련된 교내 수상경력과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전공관련 분야의 성취정도가 우수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역량 면에서는 학급이나 동아리에서 임원활동을 하여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행특을 통해 교우관계를, 교내 수상을 통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격차 해결 방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확대 개선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동아리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내용을 검증하면서 동시에 사회문제의식, 상황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책 영문 번역 및 제작 활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봉사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분야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게 된 지원자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지원자의 자기주도성, 리더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경영학부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학업 성적은 전과목 평균 2.86 등급이었습니다. 성적 자체는 우수한 편은 아니었으나 성적 상승 추세가 매우 공우적이고 핵심 교과 성적은 준수하게 유지한 학생이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방송부 활동에서 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통해 창의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익광고 효과 사례 탐구 후 캠페인 활동 같은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 활동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학업 상담을 통해 행동 개선과 노력을 시도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더불어 행특 등을 통해 학급 회장으로 리더십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면접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광고주를 처벌할 근거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마케팅에서 고려할 준법 경영 과제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정치와 법 과목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세특에 나온 내용 중 도로, 노면의 불법 광고 실태 조사 중 단속 방법의 한계점과 실제 부과된 과태료 사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마케팅과 기존 마케팅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자가 관심 갚는 마케팅은 무엇인지 말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코로나19로 인한 마케팅 변화와 빅테이터 마케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대답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관심 분야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철학과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학업 성적은 전과목 평균 2.13 등급으로 수학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어, 사회, 교과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입문 관련 과목 세특을 통해 다양한 토론과 발표 활동을 한 점과 해당 활동에서 학생의 논리와 논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3년간 철학자라는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관련 분야 독서 및 비교과 활동을 진행했으며 특히 다양한 활동 속에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 철학과 종교의 관계와 차이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학급 및 동아리에서 회장을 하며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사회 문제에 대해 종합적 관점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하는 철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실천하는 철학자를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였기에 해당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지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보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반영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과 노루의 숲의 어떤 면이 상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노루의 숲을 해석했다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반영론적 관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노루의 숲이라는 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형제도를 반대했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2학년 생활과 윤리과목 세특에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논증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국사학과 합격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주교과 평균 2.2등급으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업 성취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학생이었습니다. 인문학, 역사학 관련 수상 경력과 한국사와 세계사 전반에 대한 독서 활동을 통해 전공 관련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2학년부터 역사학자로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지만 학년별 독서 및 동아리 활동이 진로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었으며 이것을 통해 진로 희망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서, 토론, 교과 세특 등에서 국가폭력과 그 배경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주로 모듬 단위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협업 활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행특을 통해 성실성, 주도적 참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들이란 누구인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왜 역사의 그늘을 없애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을 탐구한 이유와 탐구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었으며 심화탐구 활동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탐구 주제와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융합전공학부 국제관계학 빅데이터 분석학 전공 합격 사례입니다. 학업 영역 면에서는 전과목 평균 2.38 등급으로 성적 추위에 큰 변동폭이 없는 무난한 성적이었습니다. 통일 관련 교내 수상 등을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한 성취를 보였으며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 통일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융합적 능력을 발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주로 과학 위주 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국제 관련 관심사가 다른 교과에서 두루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 문제 탐구 과목 시간에 국제 관련 보고서 작성, 발표 등의 활동은 눈에 띄었습니다. 더불어 통계와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3년간 꾸준하게 교지 편집부 활동을 한 점과 국제 관계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진행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톰으로 통일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결과를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자기소개서 내용과 확률과 통계 과목 세특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질문이었습니다. 지원자의 관심사인 통일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지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데이터 활용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융합 전공을 학습하기 위한 기초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빈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의 결론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회 문제 탐구 시간에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원자의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지 검증하여 국제관계학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입문계열 합격 사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